1. 2. 2. 2. 2. 3. 4. 4. 5. 5. 5. 5. 5. 5. 5. 5. 6. 아 그래? 다 초대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줄 써 줄 가보자 가보자 형 벤에서 저거 세일리? 잠만 그 벤은 나는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잘 안 먹지? 제건이 물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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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름다워주기 나는 저렇게 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나는 이 그리고 야 더 잘 말해줄게 그 배빅 들어가는 거 잠깐만 나 지금 방송 세팅해야 돼가지고 구독해야 돼가지고 잠만 난 절대 울렸어 난 왜 내 눈에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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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하자 난 왜 내 눈에 빠져서 난 왜 내 눈에 빠져서 만신경은 살짝 뭐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가 그 열심히 할게 더 내가 더 잘 말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확신 들면은 그냥 좀 더 세게 말해줄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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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파 너무 세게 안 말한 것 같아 내가 낀 게 있었는데 게임 내에서 확인 아 잘 움직이네 줄 써봐 줄 우리 그거네 문현 문현 만신경 만신경이 내려갔다 가야 돼 쟤틱 해라 아들 쟤틱 아 근데 이거 지면은 떨어질 때 생각하고 게임해라 아 이거 지면 그냥 무조건 떨어져 이거 지면은 저기도 패배하고 온 팀이라 이기는 거로 가보자 아 58분의 시작이죠? 58분의 시작이라고? 응 아 우리 좀 얘기할 시간 있네 아직 응 아 아 잠만 물 좀 가져올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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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똥아똥이랑 나랑 뱀픽 싸움인데 아똥아똥이가 내 뱀을 뭐 할지 궁금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시원하구나! 아름다워. 저 게임을 때 가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09년 상반기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뽑힌 김봉준 이윤열을 꺾고 빅파일 ms의 pc방 통과 바로 다음달 2010년 6월 첫 공식전 출전 상대는 김윤준 경기 초반 속사코 랩핑을 빈자한 주문을 외우며 주요. 드라곤 양에서 근데 이겨야 돼요? 추리버가 끝을 말하려면 드라곤 양에서 일단은 앞서야 되고 아칸 하나 왔습니다 아칸 드라곤이 한국어로 좋습니다 저 다리 쪽에서 일당백의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후보전이 비슷하게 일어나면 안 되고 이겨서 밀어내야 되거든요 와중에 열치벌트를 더했거든요 넥서스 마펫 코프전 실력자 김윤중에게 마페를 시전 그 다음 경기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무대 1차전 김명훈에게 패배 후 상대는 토스전 대제양 박성준과의 매치어 광타를 예상했지만 박성준을 운영으로 제압하고 최종전까지 진출 다시 김명훈과 매치어 토스의 조합병력으로 유연한 운영을 하러 했으나 더 유연하고 더 노련한 김명훈에게 다시 패배 PC방리그로 회귀하는 김봉준 그래도 계속 출전기회를 부여받고 6월달 내내 출전 변형택 또 김명훈 서지훈에게 패배 그리고 다음 상대는 총사령관 송병구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아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1세트 경기 심판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기에는 7시 삼성전자 칸의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늘 선봉으로 삼성전자 칸의 송병구 선수를 내보냈고요 이에 맞서는 화이트 스파키즈의 김봉준 선수는 한심이라 신나는 프로리 공구 1공 시즌 31경기 삼성전자 칸과 화이트 스파키의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경기라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선수가 성경구 선수 1세트부터 확실하게 삼성전자 칸은 무조건 이기겠다 그것도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 중에 위웨이드 폭스와 CJN투스와 붙는 이런 그 경합을 거리고 있는 팀과 붙는 이런 일정이 공군 에이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칸은 또 공군 에이스가 1게이트 개스 채취 이후에 코어 먼저 들어갔고요 성경구 선수가 먼저 보면서 일단은 상황입니다 신상문 이경미 선수 외에 이호준 선수라든지 김학수 선수라든지 이동하지 않았어요 좀 숨어 있다가 늦은 점점 가야 될 것 같아요 넥서스를 가져가기에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1게이트까지 늘리고 있는 김봉준 선수 코어만 돌려주고 정차화를 통해서 지금 봐야 되는데 어어어 아 드라이어스 짱 넘었네 qué Affordable 김공준 선수가 옆에 큰 걸 lets us standing 야, 숭병 6칸에서 분위기 가장 좋은 숭병구리다 말했어. 깨끗이 땡큐, 이 상황이 시작되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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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이거 진짜 걸릴게. 아, 걸릴게. 아, 걸릴게. 아, 잠만. 이게 빡세긴 하네. 아니, 난 저걸 해야된다 생각해. 저 구도를. 저 구도가 그냥 우리가 가장 좋은 구도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Plays & 난 고장. 저, 멀립니다. 올려, 올려. 바이오. 갔다 올게요. BEEN 베 Ethiopian 오우 Shower Tracks ussa 1차트 난imi 육 eaten ines bot I B R 일단 팬, 크산테, 그라운, 사이온, 그라가스 그라가스는 좀 유동으로 남겨놓자 한 팬까지 남겨놔, 남겨놔 그라가스는 바꿀수도 있어 오케이 플래스, 크산테 알았어, 소리지르지 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다들 폼다운, 폼다운 하자 침착해야 돼, 우리 침착 오케이, 침착해 벨크파이크 크산테, 싸이온 이러면 원딜 쪽은 살 것 같고 근데 아뚱 AD 정글에 미드, 구앤도 나오더라 어, 아뚱이 미드가서 구앤하는 거잖아 아뚱이 정글인데? 그냥 칼이 구앤 어 이러면은 변화 그대로 잘라둔 게 맞는, 괜찮을 듯? 오케이 세주, 뭐까? 일단 세주는 베스트 어, 뭐야 저기 마스터 아니야? 어, 그러면 미포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다른 사람이, 맞아? 그럴 수도? 그냥, 그냥 미포, 그냥 직궁미포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 챌린저가? 어, 챌린저가 일단 세주 뽑을게 오케이 세주하고 쓰레쉬 아냐아냐 박칠게 트타? 트타, 트타 울려놔 응 이러면 AP들이 엄청 모자라질 수도 있긴 하거든? 아, 스파보다 나는 원델 뽑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원델 징크스 올려놔 응 원델 나가자 징크스 하나 그냥 오케이 아직은 승기자 제이스 살봤자 어차피 300에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징크스 할 때 제티 내 말만 잘 듣고 빼랄 때 그냥 바로 빼고 카이팅 할 때 그냥 원래 카이팅 하듯이만 해 오케이? 오케이 어, 그것만 그냥 계속 들어 내 말만 그냥 빼라, 딜하라 이것만 들으면 돼 마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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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탑이야? 마우탑 이거 미드라이너가 마우 탁 가는 거잖아 어, 미드가 미드 가는 거 거의 그 맨 받을 수도 있어, 이러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 잠깐만 생각 좀 할게, 뱀픽 호텔? 응 오케이, 괜찮아 아, 근데 피오라가 너무 이쁜데요 나 지금 여기서 제이스 피오라 말고 하나 뭐대? 제이스 피오라 아트.. 리븐.. 별로 안 이쁘면 여기서 너 그냥 박아도 돼 피오라 같은 거 아, 피오라 주라 피오라가 너무 이쁘다 피오라 하자, 그럼 여기서 피오라 괜찮아 보여 피오라? 어, 피오라 맞아 피오라 맞는 거 같아, 나도 그럼 사이드 위주로 하는 거야? 사이드 위주로 하는데 우리 본데도 엄청 센 조합이라 괜찮아 본데도 엄청 셀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거 뱀은 일단은 구엔도 나옵니다 우차 피오라가 이기긴 하거든 어떻게 할까? AD를 밴해야 되거든 잠깐만 구엔도 밴 안해도 되잖아 그냥 탑 피오라는 대로 좋은 거 밴해 말파 말파 할 수도 있어 말파 하나 밴하자 혹시나 그냥 칼이 말파로 탑 따라올 수도 있잖아 미드, 마오하고 그리고 캐넌으로 따라올 수도 있어 캐넌이나 제이스 잠깐만 정글은 어차피 밴으로 못 맞고 우리 거 힌드레드 힌드레드 힌브 힌드 힌브 힌드냐 힌브 힌드냐 힌브 힌드냐 캐넌까지 할 거 없으면 아니야 캐넌까진 너무 섀도우 복싱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브나 힌드 힌드를 밴하는 게 맞는 거 같아 힌드 오케이 어 캐넌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섀도우 복싱하는 거 같아 우리가 힌드가 맞는 거 같잖아 미드, 마오탑이라 생각하자 그냥 이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4픽 3번 나가줘 어 쓰레쉬 털한데 쓰레쉬 올려놔 제티? 쓰레쉬? 올려놓고 기다려봐 웬만하면 쓰레쉬 각 이뻐보이긴 하는데 알리, 레오나 쪽도 되긴 하거든? 브라운도 되고? 나는 쓰레쉬 추천 그냥 우리 원딜 안주는 게 베스트 쓰레쉬가자 쓰레쉬 픽해 이러고서 아마 4호 보고서 만식이 형이 AP로 조합 완성시켜주면 돼 아... 근데 웬만하면 좀 락을 대면서 락을 대면서 좀 스탠딩 있잖아 느낌 4대5로 버틸 수 있는 캐릭 버틸 수 있는 거? 그니까 그냥 수찬이 사이드 계속 돌 때 우리 4대5로 왔다리 갔다리 잘 되면서 그럼 아리가 좋네 어, 아리가 제일 베이스잖아 이릴리아 미드? 그니까 더 생각하라고 내가 방금 말한 거예요 기다려, 생각 좀 해볼게 어, 어 르블랑, 르블랑은 노틸 노틸 마법 때문에 참 애매하고 아리 아리면 이릴리아면 아리, 르블랑, 탈리아, 리산드라 다 괜찮아 아, 하고싶은 거야 될 거 같아 리산, 리산탈리아 리산탈리아 상대 정보고 해봐 어 릴리스 좋아 릴리스? 이거 그냥 초반에 터트리려는 거야 우리 쟤네 후반 못 봐가지고 이거 응 그럼 리산 아리에 둘 중 하나 리산 아리 둘 중 하나야, 회종아? 어, 나도 보고 있어 둘 중 하나 어... 어떻게 할까? 둘 다 이쁜데? 둘 다 이쁜데? 어, 리산 아리 든든하게 가자 그냥 봐봐 잠깐만 메이킹? 메이킹 하나 할까? 아리로? 오케이, 아리에 아니야, 리산하자, 리산하자 리산하자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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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딜 이릴리아 잡을 딜 부족할 것 같기도 해 리산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자 오케이 수천이 사이드 잘하고 막 이상하게 붙지 마요, 이번엔 어 응 제티 회복 정화? 잠만 이건 그냥 회복 들어 어차피 엘리스 밖에 쓸 게 없어서 마오하고 바텀에서 일단 수찬이가 초반에 수찬이하고 우리 쪽 갱할 것 같거든? 미드나 바텀이나 탑? 응 습구 걸고 담배 피우고 가자 어때, 뱀피 이번엔 좋아 난 되게 좋아 보이거든 밸밸런스도 좋고, 메이킹 밸런스도 좋고 다 좋아 응 이니시도 되고 좋아 좋아 사이드까지 되고, 다 좋아 보여 나도 오케이 어제 왈도 기억나지? 엘리스 나오면 4렙까지 갱 안 닿으면 썩는데 알아서 알아서 썩어 알았어 아, 방어 들었지? 마당 들었는데? 마당 들었어? 이레리 탑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레리 피우라고 따라올까? 안 따라올? 그럼 상관없어 따라올 수 있어, 정글 챌린저라서 감전이다 앨리스 초반에 터뜨리겠다는 거야 어, 초반만 잘 당하지 말자 가자 초반간 우리가 무조건 이겨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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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정화 아, 이거 모습 안 보여줄게 민드 나가서 그 내가 먼저 시켜? 어 어 노트 퀴 때문에 위험하겠나? 여기가? 위험하겠나? 아냐, 여기 나와있어 어 거기서 가만히, 좀 더 나와있어 안 보이고 상대방 다 안 보인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아 거기서 만약 아래에서 오면은 바로 내 쪽으로 붙어 응 어, 거기 있어,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디 하나 시야 뚫는 거 같긴 하다, 이 정도면 응 반갈할 수도 있어, 이런 팝 잠만, 나 이거 한 번, 와드 한 번 하고 싶긴 하거든? 조심 나 아래 시작할까? 위에 시작할까? 아래 시작하자 오케이 나 렌즈 사올게 여기 와드 받고 갈까? 잠만 좋아 우지 박을 필요 있나? 그래, 알겠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엘리스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엘리스로 안 들어와, 이거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그리고 여기, 그 오는 거 조심해라 쟤 인베즈 좋아하니까 엄청 아, 거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이 죽었어 딩크스, 여기로 가서, 여기 와드 박아 아, 미슬리산드라 가면 도워주라 여기 와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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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와드 박아, 문에 와드 박아, 문에 와드 박아 여기 뒤에 숨어있어봐 아, 그냥 먹어라, 그냥 위로, 위로 돌아, 그냥 위로 돌아 응 유령 먹으러 가, 그냥 응 그냥 바텀 반 갈? 응 아, 이거 괴롭히려 갑니다 나 한 번 무빙 하고 있거든 바로 갈게 먹어봐, 그냥 먹어, 그냥 괜찮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바텀 먹어, 나 갈게, 나 갈게 가운중, 가운중 가운중 됐어, 됐어, 뺴다 끝인 듯, 끝인 듯, 끝인 듯 바텀 빼, 바텀 빼 다 먹었어, 나 어, 됐어, 됐어, 정글 돌아, 이제 엘리스도 이러면 살짝 망했다 자, 이거 정글 왔어 여기 숨어있어, 노트 어, 알았어 엘리스 상대 레드 벗고 있어 아 빼자, 빼자, 빼자 경치만 살짝, 경치만 살짝 빼 엘리스 탑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아냐, 엘리스 탑 절대 아냐, 지금 오케이 걍 오면은 그냥 죽어줄게, 그냥 어, 지금 절대 안돼 3분 10초에서 20초부터 돼 여기 와드? 바텀 살짝 빅웹으로 바뀌어서 바텀 다이브 올 수도 있긴 해요 잠깐만, 이거 먹고 바로 바텀으로 뛰어줄까? 어, 집 갔다 와 어째 할 거 없잖아, 위에서 미드 쪽 와봐, 미드 쪽 와봐, 그냥 미드 쪽 와봐, 지금 미드 쪽 와봐, 지금? 어 미드 쪽 와봐, 지금? 미드 쪽 와봐, 지금? 미드 쪽 와봐, 지금 와봐 지금 와봐, 지금 와봐 Q 10초 Q, 알았어 Q, 알았어 Q, 조심해 Q, 조심해 왔다, 왔다 Q, 없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빠지면서,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미드 밀어 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여, 때려, 여, 때려 나이스, 잡았다 밀어, 밀어, 밀어 알았다, 알았다 우리 바텀 다이브 받았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미드 죽였다, 미드 죽였다 어, 나이스 노텔하고 미포 노플이었어 아닌가? 미포 엘리스프린가? 제티 기억나? 이거, 흘러졌어 이거,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나 탈탈 거야 이제 플래싱 일단 제티, 금거 막타 쳐 제티, 막타 쳐봐 쿠션 하나 먹고 막타로 먹어 나 집 찍을게 어 어 여기 와드 플래시가 기억이 안 나 엘리스 여기 방금 먹었었어 확인 여기 노틸 여깄다 어 천천히 해보자 나 엘리스보다 더 CS 잘 먹었거든 좋아 좋아 바텔 한 번 응 늑대 유럽, 늑거비 벗고 땅굴로 한 번 봐줘 응 막타 쳐 제티, 막타 극 막타 엘리스 여기 있어 어 천천히? 이거 못 봐주나? 이거 노틸 노플이야 이거 노플이야 노플이야 가봐, 가봐, 가봐 노플이야 가는 중 지금 플래 썼어 가봐, 가봐, 가자, 가자, 가자 노플이야 이, 저기 있나, 이가? 있네 썼다 됐어 어, 됐어, 잘했어 나 가야돼, 이제 어, 가, 가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풀 이제 썼어, 엘리스 풀 이제 쓴 거야 여기 아니, 나 이제 썼다고? 응, 이제 쓴 거야 아, 그럼 미포가 노플이었다, 이거 오케이, 고마워 탑투심 잃어봐, 이제 나 집 한 번 지울게 응 라인 밀어, 그냥 라인 천천히 때리면 돼 미니언 뒤에서 항상 미니언 뒤에서 응 여기서, 여기서, 미니언 뒤에 여기서 밀고 가자, 이제 이번엔 밀어 밀고 가자, 이제 이번엔 밀어 그냥, 마을 다 쓰면서 밀어 나 이거 먹고 탑 바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탑 바로 갈 수 있고 얘, 직 끌 거야 맞아 응 보트요 노플에 정글 노플이다, 지금 응 나 직 갔다가 미담 붙어줄게 나만 가 나 6렙이야, 이번에 어 바텀 바로 가 나 집 짓고 아래쪽으로 갈게 응 아래쪽으로 가 스터브 할 거 없을 듯 제 딥 바텀 가 이 정도 좋게 할 듯? 미드 이거 한번 얘네도 싼 거 볼 거 같거든 세주도 와봐 세주도 와봐 일자로 그냥 빨리 뛰어봐 어, 일자로 뛰어 미드 일자로 형, 나 옆에 있어 그냥, 나 믿고 그냥 랜턴 믿고 해 근데 이거 마오카이 텔 있거든 마오카이 지금 잘 안 보여 알았어 알았어 나 보여줄게 노트의 바텀 노트의 바텀 노트의 바텀 노트의 바텀 보인다 나 한번 본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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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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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1회부터 1회부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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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얘 노플? 나 다 올렸어 나 다 올렸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안보여 이거 1회노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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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노플 아래 먹어 응 야 마오카 집 나갔다 오케이 나 이거 먹고 6랩 언제야? 나 아직 4랩인데 에일리스도 4랩이야 어깨 변형때 서로 6랩 안되겠네 이러면 나도 타 났고 내가 가줄게 이제 괜찮은 실수 먹어 이제 먹어 먹어 어깨 용먹었다 얘네 세수 그거 먹고 밑줄 한번 붙여볼래? 응 이거부터 바로 붙을게 1회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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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앨리스 아래서 한번 볼 수도 있겠다 괜찮아 이거 데포로 밀자 나 이거 렌즈 키고 뚫을게 여기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미드 와드로 돼 이거 그냥 쭉 와러 와 그냥 와봐 응 이거 만약에 Q를 쓰면은 이거 와줘야 돼 이건 무조건 응 와봐봐봐봐봐봐 아 아깝다 까비 아 고맙다 내는 우리에 이 까비 레드 맞을 수 있어 나 근데 피가 없어서 이거만 지새끼처럼 먹을게 이거 그리고 나 전령 전령 타이밍에 궁대? 아 나 집 찍을게 레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 이거 상거리로 올 수 있어 수차나 엘리스 이거 이델 가능해 이델 가능해 엘리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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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탑 탑 탑 탑 먹어라 마오 노궁 나 살았어 나이스 우리 전령각 한 번 볼까? 마오 나 이번엔 쎄 나 피해를 채워야 될 것 같아 아 너 피까지 없어 나 이거 먹으면 육렙이야 아 제티 그냥 밑으로 붙어봐 제티 붙어줘 나 강한 집만 누르는거야 이거 다 와줘야지 싱크스 가져와야 돼 근데 밑포도 올 거야 우리 육렙수 있어? 밑포도는 육이다 나 최강 안이 없어 나 궁만 쓸 수 있어 점사하자 노트릴 효과를 해봐 노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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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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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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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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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끌었어 이리 끌었어 이리 잡아 봐 안 돼? 카이팅해 이기만 해 이기만 해 카이팅해봐 제발 맞아라 바비 전용 다시 해봐 전용 다시 해봐 텔 돼? 난 텔 안되는데 해봐 계속 해봐 빈대도 확실히 봐도 빈대도 확실히 봐도 아니야 밀만해 밀고와 밀고와 아 점사 한 번에 하는 거 바로 해줘 이거 잘했어 우리 이 정도면 전용 먹었잖아 이거 전용 웬만하면 탑에 풀거야 오케이 나 집 짓고 그러면 다시 위로 갈게 어 근데 그때 그때 썸 라이브 당한 거 생각해야 될까 써봐 W 써봐 까비 까비 못했어 못했어 써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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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 엘리스 생각해라 엘리스 미드 엘리스 미드 오케이 확인 나 텔 있어 이분에 집 가야돼 이러면 이엘리야도 용 2분 용팟 때 그냥 용 주면서 탑 밀까? 어 그래 그래 나 지금 탑 붙긴 했어 우리 제트 잘 크고 있긴 하거든 여기 있다 나 텔 위치 그켰고 미드 2대2 좋긴 하다 지금도 아냐아냐 미드 2대2 하지마 오케이 미드 2대2보다 가까운 내 쪽 붙고 천천히 하거나 탑으로 붙는게 나아 어떻게 해줄까 전력 나중에 푼다고 그럼 나 밑으로 내려간다 어 내려와 궁글 돌아 일단 밀자 엘리스 안 보여 탑 신강 쓰이지말고 해봐 나 오늘 죽을게 괜찮아 나 이번에 집 탄도 한번 잡고 올게 제트 랜턴 타 엘리스 탑 탑 탑 탑 봐봐 못 타 못 타 못 타 못 타 풀 써 풀 써 풀 써 풀 써 아 미안 엘리스 나이스 엘리스 노플에 엘리스 노플에 엘리스 노플에 위포 노플 어 오케이 바탕으로 가볼게요 지금 실적 매일 챔 진짜 엘리스 노플이 입 ünd Before ust 리더 한번 여기 붙어서 여기 먹어 파이기 먹어 저기 와드 보이지? 노년 이거 바로 탑 쪽 뛰어가지고 스타린 텔 타고 오는 거 전용 써주라 응 바로 가 바로 탑 뛰어 리더 이제 템 나왔다 배 뛰고 가도 돼 가도 돼 어 먹고 있었네 먹고 있어 엘리스 여기 봐줄게 봐줄게 괜찮아 나 탑에 텔 탔어 바로 가 바로 탑 뛰어 먹어라 먹어라 엘리스도 위로 가긴 했다 어 이거 바로 천천히 써 천천히 응 엘리스 여기 엘리스 여기 천천히 쓸게 천천히 어 주고 탑에 전용 쓸거야 땅굴로 파서 줄게 어 어 수찬이가 이거 계속 말해줘 어 그냥 지금 써봐 써고 내려가 응 써고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집 갔다가 와 썼다 수찬아 어 바로 집 갔다가 바텀 붙어 응 자 내가 미드를 바로 버텀 쓸게 어 아 수식이 온 프리스펜 이쪽 늑대로 오면 돼 문희연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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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살짝 안 보이고 지금 일을 살짝 안 보이고 탑 갈 수도 있다 이거 어 괜찮아 탑 갈 수도 있다고? 어 아 데리블 칠게 그럼 안 시작해 이거 탑 지금 일단 보여줄게 일단 여기 엘리스 엘리스 미드 탑 갔다 탑 갔다 탑 갔다 이거 우정한 탑이다 이거 문희연 배탑 와봐 응 일자로 그냥 뛰어 응 어 루이산도 바텀 와봐 오케이 바텀 한 번 칠 것 같거든 이거 내 쪽으로 와봐 응 간다 이거 어 가자 이거 미포 노플이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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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라 노플 노금 가자 가봐 가자 가자 엘리스 타 미포 천천히 봐 미포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이거 아껴 미포 간다 이거 아 미포 봐 미포 봐 형 정화 있어 정화 있어 알아 풍 써 일단 됐어 탑 텔 찍어달라 탑 텔 없어 탑 텔 없어 바텀 문희연 정글 먹으러 가 응 우린 밀자네 정화 없어 노정화 어 첫 분 노플 야 이거 이랄라 노플 풀 좀 찍어주고 쇠자리 내가 잴게 집 갔다가 탑 한 번 일자 한 명 한 명만 뛰어주라 지금 찍어 이거 먹어? 나 못 먹어 아 쓰레쉬가 와줘야 돼 쓰레쉬가 내가 집 갔다가 찍게 쓸게 아우 더 안하면 안해도 되고 안한다 오케이 루난 갈까? 고연포 갈까? 도미닌 갈까? 잠깐만 루난 가 이건 이랄라 노플 노금 조금이라도 질 한번 이랄라 노플 노금 체크해줘 어 젤께 젤께 미드 노틸 됐어 이미 노틸도 노플 어 노틸도 젤께 아우 노틸 여깄다 지금 탑 탑 탑 탑 나 일로 갈게 일로 와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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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끝이야 끝이야 수찬이가 수찬이 계속 탑 사이드 쓸거야? 너 바텀 사이드 가는게 더 편한거 아냐? 전역 나올 때 퇴 없어 나 그니까 죽고 그냥 바텀 또 찍으라는거지 재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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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저거 그냥 타워를 부순다고 내 말은 아 오케이 좀 나 이라인하고 내려갈게 나 바텀 찍으면 살짝 어 테론 베뛰 이거 밀어도 돼 괜찮아 여깄다 여깄다 안 된다 이러면 뒤에 오는거야 베리스 여깄다 에리스 여깄다 엘리스 바텀 여기여깄다 베리스 여깄다 베리스 여깄다 일리야 갈수도 있다 이러면 제트 일로와 일리야 미드 일리야 지금 모란검 어 여기 대트 여기 와드 핑크해줘 여기 핑크해줘 핑크해줘 어 가자 우리 미드 업 붙었어 한번 천만 나 5초만 한 번 오면은 봐도 돼 나 보였다 나 보였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공을 한번 가볼게 지금 형이 탑이야 나 테리스니까 한번 가볼게 지금 알았어 전형 쪽 주면서 바텀 타워 할거다 우리 응 바텀 타워 하네 근데 전형 이거 적당히 압박은 할거야 우리 아까 전에 심핵 감독이 알려준걸로 오케이 어 이거 밀어 형이 안받고 나 테론 이레리야 이레리야 문혜 올라와 문혜 올라와 마음만 노텔 지금 남한텔 만약에 이레리야 바텀 오면은 바텀 타이버 보자 알았어 다 봐줄게 이레리야 문혜 이거 돌아서 돌아서 할게 돌아서 할게 안 보이게 가 안 보이게 할게 바텀 타이버 하기에 와주라 아 가는 중 이레리야 노풀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레리야 불어났다 바로 여 바로 라인 밀자 응 가는 중 나 테로 나 테로 봐줄게 나 위치 안 느꼈어 오른쪽 로딩하여 다음 라인이야 아래야 서리 배경하고 있어 한번 봐 이레리야 보이면 바로 궁 쓰면 돼 앞까지 왔다 앞까지 오면 제티 이리와 제티 이리와 어 탑 써 주심 탑 간다 형 이거 먹어 이거 아니다 다이브 보자 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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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궁부터 쓰지 말고 큐부터 봐 큐부터 여기 3명 잡은 것 같아 랜턴 타 문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팽 해줄게 나이스 미드 뒤에서 그냥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킥쓰고 지워 됐어 됐어 나 테로 온 어 미드 다시 막을 생각할게 용 54초 용 54초 용 다시 할 생각하자 이거 라인 지워봐 제티 이번에 마오 노 궁 나 궁 된다 마오 좀 길어 지워 지워 그냥 킥쓰고 빨리 지워 항상 미니언 뒤에서 있어 미니언 뒤에 야 와이홀 준비해 가는 중 가는 중 간다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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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플이야 노플 잡아봐 가는 중 다 하고 있어 나 천삼장 탈타? 1L텔인거야 1L텔이야 1L텔이야 미포부터 자꾸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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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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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해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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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아 빼 못잡아 빼 용 봐야 돼 용 10초 응 징그서 바로 붙어 여기 나 궁은 이킬하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어 일로와 미드가 제티 미드 받을거야 어 미드 받을거야 방금 엘리스 노플이지 응 엘리스 노플 어 방금 노플 나 수고일 때 이거 일단 해줄게 어 나 뒤에 있어 괜찮아 여기서 한번 라인 밀자 그냥 라인 밀자 리산대로 바로와줘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스택 좀 쌓게 공식 쳐 아 아깝다 나 이제 왔다 나 궁을 쳐 나 왔어 나 왔어 전용부터 이게 안맞아? 우리 옆으로 와줘 응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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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 바로 용 가자 바로 용 들어가자 용용용용용용용 은형 압 něme Steel 은형 상 mic 은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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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안중 립스 pecic 里 고고고고고고 빛머빛 랜턴 타! 랜턴 타 랜턴 타! 안 터졌어 괜찮아 괜찮아? 잡으면, 잡으면 돼 아, 까비 빠져 빠져 랜턴을 잡고 못 터끼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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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지? 아, 내가, 내가 공을 못 맞췄나봐 아, 리폼 잡았는데 마우쪽 안 봐도 돼 얘야 결국 이렇게 둘, 오케이? 아, 그니까, 스카니는 어차피 사이드 먼저 알아서 하는 거고 형은 우리 쪽부터 나 좀 어디? 어, 지크스 봐줘야 돼 우리 확인, 확인, 확인 랜턴을 못하게 한다 어, 상관없어 당황한, 2번한테 풀스는 있어? 야, 요거 안 쳤? 아, 요거, 아... 랜턴 풀스 같은데 이거 미드 밀어? 응 야, 랜턴 풀스 없어 야, 우리 그냥, 우리는 넷이서 하고 만식이 형, 요 사이드가, 탑사이드 응, 내가 한번 못 갈게 나 지금 템 템 템 템 템이 없어 아예 나 한번 못 갈게, 일단 나 한번 못 갈게, 일단 보지, 와봐 됐어, 가 뭐였어? 우리 다 핑크야 레드, 레드 먹자 미드 먹어야 한다 이제 어, 갈거야 문이 형 미드 보고 만식이 형도 미드 한번 봐줘 응 여기서, 문이 형 Q, 궁 몇 초야? 10초 나 이거 먹는 중? 어 이거, 이렐리아 라인 조심해라 이렐리아 라인 조심해라 이렐리아 탑한다, 여기 도트 있고 라인 먹어 3, 뒀다 이거 만식이 형, 탑사이드 가야된다 형 오케이, 근데 어쨌든, 엘리스 있는거야 그러면, 거의 아, 우리도 같이 봐줄거야 나 알파에게 먹을게, 일단 아, 먹어 바로 쪽에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위험하다 위험하긴 해, 조심해 여기, 여기 괜찮아 이러고 빠질게 팝이 보인다? 여기 보였어? 응 라클만 해 미드 한번, 여기 여기 여깄다 내려간다 수천왕 노틸이랑 여기있다 내려간다 미드는 직갔다가 너 쪽이다 나 이거 먹고 코코 뽑고 올게 아 루난, 루난 고속 아니 고속부터 가라 타발이 GTL로 루난 말고 고속가 어쨌든 하이템 똑같아 몬난하면서 너 어째 3코 까지만 나와도 개빡으로 끌 것 같은데 치감을 빨리 가면 될 것 같긴한다 치감팔 하나 가볼게 요 라인 먹으면 나을듯? 응, 먹어, 먹어 안 와야네 아, 별로 없네 라이닝 이 거 여기 핑크 문현 여기 핑크게 해놔라 지금 나 돈 많아? 어 뺄게 여기 주저줘봐 저 라인 못 지우겠다 이거 이거 밀고 갔다올게 어 여기 맞아 내가 지울게 이거 시야 아래쪽에서 1차를 난다 우리도 얘 조금 1차도 줘야되네 그러면 전화될거 같긴하다 지금 당장은 2분 2분 민낭테리치 닝그루스 바텀에 궁 생각해봐 닝그루스 바텀에 궁 생각해봐 바텀 궁 날려줘 아직 기다려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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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는 바로 압박해주자 이거 바로 해줘야돼 이러면 지금은 아니야 미드 압박부터 미드 압박부터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조심해라 지워 지워 미드 라인 뭘꺼야? 미드 라인 지우자 응 라인 지워 애들 나올수도 있어 아래서 다시 우리 바로 압박 바로 압박 일로와 제 팀 위쪽 이런데서 낚시보자 한번 여기 시야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없을거야 얘네 우기쪽일거야 시야 시야 미드 한번 더 오케이 좀 조심히 이용하여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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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라인 지워 미드 라인 지워 무녀는 계속 숨어있어 제티가 혼자 지우고 이쪽으로 내 쪽으로 아래로 가자 이거 아래로 킬하다 당한다 아벤 바이게 먹어 바이게 발만했어 노플이야? 아 노플이야 확인 확인 여와봐 여와봐 여기여기여기 봐봐 1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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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간주 안 되지 노플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화 미포 정화 미포 정화 미포 정화 미포 정화 미포 정화 노플 나 미즈? 아니 용가자 다같이 너 용 나 용 마오 제틀 썼어 방금 마오하고 이를 둘다 썼어 미포도 썼어 바텀 라인 한번 밀고 오자 노틸 형이 바로 쳐 아니면 어떻게 할까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어 임피가 야 구멍 이제 20초 엔던 타고 와 얘 노플 정화도 없다 뒤로 살짝 끌어서 할래? 아니 글티로 하자 엘리스 아직 먼거 같아 스마 잘 써 스마 잘 써 좋 쟤 갔다가 이제 바른 준비해야 돼 미드 한번 클리어 해 주 내가 할게 어 시야석 다 썼다 얘 시야 없다 위에 시야 못 잡아 핑카라 끝이야 바른 쪽 가자 나 이만 탈지 논 여기 조심해라 낚시 지금 음 리르 타이밍 문이 형 가줘 이거 같이 가줘야돼 피어라 피어라 이거 이런거 그냥 콕 박아도 돼 어 오케이 나 4초 내가 헤드비스가 더 지나면 하지마 하지마 이 헤드가 티로 없으니까 위에서 쌈 걸어도 돼 쌈 걸어도 돼 지금 좋아 엄청 프리해 이런거 이런거 아 레드부터 먹고 천천히 사이드 버거 사이드 버거 어 사이드 버거 레드 맥스 다 먹고 응 이거 상대 엘리씨 라텀 뻗으면은 바로 칠 수 있어? 칠 수 있을거 같애 아 엘리씨 보인다 엘리씨 보인다 근데 웬만하면 안치고 낚시보고 싶긴해 지금 당장은 여기 들어가봐 응 아냐아냐 들어간 거 아니야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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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드라인 어 라인 밀고와 만신경 라인 밀어 괜찮아 세지 붙어줘 세지 붙어줘 응 탓 붙어줘 탓 붙어줘 응 여기 노트엘 제트 일로와 이렐리 안보인다 지금 어 괜찮아 우리 테리 있어 윗빨게 나오고 이거 지워줘 무니언 지워줘 내 랜턴 줄게 물리면 나 블루 챙길게 어 상대의 마방은 2만원 밖에 없다 이거 한번 너 라인 밀고 바론 칠깍 이제 슬슬 나오거든 바론을 핑크 좀 해봐 나 없어 핑크 썼어 라인치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엔디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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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치워 괜찮아 제트 라인치워 나 한번 더 지운다 어 이거 상대의 릴리아 여기까지 다 보이면 바론 칠서 부르자 오케이 상대 상대 테리 없잖아 어 여기 와드 여기서 기다려 제트 일로와 나 핑크 나올게 내가 여기서 기다려봐 나 핑크 하나 있어 필요한데 말해 알았어 라인 한번 더 응 이럴 안보이고 나 코 이거 아이고 리산더러 테리 없네 밀어빈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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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냐 말기 여기서 보였으면 바로 테리다 하고 말하실래 이번에 한번 칠깍 나오거든 지금 턴에 대티 여기도 짓눌러봐봐 짓눌러봐봐 일로와 이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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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망할게 한번 쳐보자 엔더타 만식이 형 연기 해봐 응 여기도 그래프 볼게 그래프올게 그래프했어 그리프했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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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프했어 얘 봐라 얘봐라 앞라인부터 빠져 안 붙겠어 내가 왜 출장있다 이번에 황 안되 이번엔 여태 빠져 호응 안돼 형 무조건 제티 직격 오케이 확인 들어오는거 봐 들어오는거 응 그래서 그건 말해 먹어라 바로 용 2분 다시 용 생각하자 수찬이 사이드 어때 이를 상대로 박스 박스? 다시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붙어서 한타해도 돼 우리 징크스 템 보면 우리 괜찮아 지금 방 템이 아예 없어가지고 기다려 플래시 있다 이번에 쟤네 이러면은 쟤네도 같이 있는거야 그냥 1L 들어올 때 1L 올려줘 1L이나 엘리스 1L이나 엘리스 확인 밀자 라인 밀어 어 밀어 렌즈하고 여기 뚫어놓을게 어 뚫어놔 바로 아드하나 하고 갈게 난 아예 없고 나 이거 템 없어도 아래 뻗는다 어 낚시다 탑을 저거가 미드를 한번 세게 해보자 이번에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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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 세주하고 리산 어 이런거 큰일 봐도 돼 나 바타에 보인다 템 없어 아 미드 라인하고 여기 세주있다 나 왔어 어 라인하고 이거 1L도 내려왔다 그냥 내려왔다 지금 엘리스 탑 여기 엘리스 탑 여기 엘리스 살짝 바론 그냥 칠각도 못다해 이번에 치겠다 올라갈까 하면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긴 해야돼 여기다 지금 아 1L야 보였어 여기 오케이 여기 미드 힘싸움 한번 살짝 보자 오케이 엘리스같은거 얼리면 내가 호응해줄게 오케이 그달 문이형은 계속 다음 2 4초 클리어 라인 클리어 지금 더 아프지 않을 듯 클리어해줘 클리어부터 하고 용 20초 용 쪽 가자 오케이 일로 들어갈게 나 여기다 지금 이거 라인 10초거든 이거 그냥 칠 생각하자 우리 용 칠 비단 레이브 더 밀난다 바로 치자 이거 아니 우리 바로 갈수도 있겠다 바로 치자 바로 치자 바로 치면 돼 바로 치자 여기다 여기서 한번 그레이브가 볼게 와봐 싸움 봐야돼 끌었어? 앞라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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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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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괜찮은거 같아 싸움 괜찮아 싸움 카이팅해 카이팅해 싸움 괜찮아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이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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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이널나 이널나 잡아봐 이거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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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방형이다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싸움 잘하면 돼 아 근데 정만나 싸움 너무 빡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너는 안 터져도 돼 그냥 70 보고 저 2패해도 돼 도미닛 갈까? 피 바라기 갈까? 피 봐 피 봐 피 봐 아니 도미닛 까 도미닛 까 가야 돼 마오가 저 풀동템이라 바로 셀 수 있다 이거 얘네 바로 갈게 노텔이라서 응 탈돼? 탈돼 탈돼 췄다 바로 췄다 탈박았다 이거 싸움이라도 보자 이거 아니야 고치는 그냥 피해 고치는 고치 때문에 수흥 가는건 낭비해 탈몬다 이거 탈몬다 여기서 봐봐 이따 일로 뗀다 내 쪽으로 먹었다 먹었다 했어 했어 미드라인을 미드타워라도 밀자 탈라 먹어 빨리 이거 빨리 먹어 미드 밀자 미드 밀면서 다이브까지 보자 이거 문현 일로와 문현 내 쪽으로 빨리 쭉 밀어봐 여기 다이브각 볼거야 렌더타 이거 수천이랑 다이브각 봐 난 미드 앞장서 있을게 밀어 쭉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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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다이브각 볼거야 이번에 어 징크스가 쳐줘야된다 어 징크스 치면서 다이브각 보자 이거 징크스 타워라 으응 야 빙날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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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앞에 붙어 노트리부터 노트리부터 앞에 엘리스 앞에 엘리스 엘리스 아 앞에 엘리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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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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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까웠다 까비 아 네 아 끝나지만 않게 해줘 집중할게 아 딱 됐네 이거 30초기 30초기 30초씩 쌍둥이에서 둘이 막아봐 쌍둥이에서 끝날숫겠다 이거 끝날려고 할거 끝날려고 할거야 이거 웬 말해서는 여기부터 문현이 먼저 가나 뒤로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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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당죽은. 끝났나? 끝났어, 끝났어. 갔다. 까비. 아아. 아, 안쌌다. 아, 안돼야. 아, 안쌌다. 이 판을 뭘, 아, 내 피로로를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이를리아 피해단을 써야 됐나? 너가 닌탑을 가도 져? 아, 닌탑을 가면은, 이겼을지. 아니, 서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맞대는 싸움이었어. 야, 너가 선채까지 가면 안 되냐? 근데 선채를 올리기에는, 우리가 이미 3용을 먹힌 상황이었어가지고, 선채를 일부러 안 올렸어. 내가 선채를 올리는 순간 4용까지는 무난히 주는 거니까. 내가 마오카이라니 따라갔었어야 됐나? 아, 아쉽다. 모르겠다, 마늘. 하... 아니면, 내가 미드, 미드 피오라를 박았어야 했나? 하.. 고생했다 내가 국만 맞춰서 달라졌을텐데 아 쉽게 했다 근데 아 근데 이게 이릴리아랑 피오라가 동성장일 때 센트릭을 저렇게 가고 전복자 들면은 피오라가 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너 빨리 깎지마 마우카라에 따라서 살 하.. 하.. 내가 붕을 너무 못 맞췄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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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붕을 못 맞춰서 진거지 이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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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니 초반에 유리하지 않았나? 하.. 진짜.. 왜.. 아.. 아니 근데 하 설마 아니 이거 만식이가 뒤에 있으라 했는데 내가 뒤에 있으면 달랐나? 아 이걸 참 이걸 치고 가면 당장 아 아니 이거 아 여기서 뭘 계속 받아라는 거지 만식이가 여기서 아니 계속 한 명은 앞라인 봐야 된다고 한 명은 뒷라인 봐야 된다고 아니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아 이거였던 같은데? 아 이거 아니 궁을 안 맞았네 이 개 병신 씹새끼야 아 아니 이걸 왜 못 맞췄지? 병신인가 이거? 아니 씹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장르이 뭐야 이게? 일단은 그게 있어요 근데 안 맞을 때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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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룡대? 아 씨발 새끼 으깱 좀 vérit 으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왜 하트가 씨발 다 따른건지 아 여기서 내가 여기로만 썼어도 이겼겠다 싸우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여러분 내 정확하게 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찬이는 마오카이 보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크스를 지켰어야 했는데 아 내가 수찬이 따라서 믿고 내가 그냥 지크스를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 씨발 됐고 그냥 씨발 4점짜리 지키는 팀이 돼서 그냥 그냥 이 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씨발 4점짜리 지켜가 나와 이게 말이 안 돼 개평신 X 같은디 씨발 뭐 나타나지 말라 그냥 씨발 그냥 이 개새끼 이거 이거 타미라 피드가 존이나 못해 그냥 아 아니 그래 나도 못해 아니 나도 못하는데 얘네 소리 더 못해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개새끼는 대때 달려다면서 씨발 대때 똑같애 개 병신같은 벌레새끼 전수차 아 아니 이 새끼 대때 뭐 계속 달려다는데 대때 똑같애 그냥 똑같애 그냥 똑같애 그냥 똑같애 그냥 똑같애 내 말했어 내가 항상 말했지 대때 무슨 뭐 아니 달라진다고 아니 여러분들 대때 똑같애니까 여러분들 어 아니 뭐가 달라지는 거야 도대체 씨발 나 이해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뭐가 아니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대때 달라진대 대때 달라진대 도대체 더 도대체 달라졌어 도대체 저 개새끼야 이 씨발 년아 아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4점짜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게 이게 팀이 된다고 이게 이게 맞다고 이게 어 아니 4점짜리를 한타 때 지켜야 되는게 이게 어떻게 팀이야 이게 이게 팀이야 이게 어떻게 팀이야 이게 아니 쟤비가 제일 잘해 팀에서 아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저 수작이 개새끼들 대때 맨날 달라진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스크림때 맨날 박아놓고 대때 달라져 대때 달라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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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세기 별픽터 ㅈ같이 ㅅ발 영영 ㅈㄴ 들어가가지고 ㅈㄴ 못하고 저 개새끼 저거 진짜 아아 때려쳐 때려쳐 ㅅ아 하지마 개새끼야 ㅅ발 개새끼야 계속 변하라고 했는데 뭐 지금 지금 뭐 젠수록 무효완을 어떻게 시키야 개새끼야 무효완 니가 무효완 됐어 ㅅ발 새키야 하아 어제부터 계속 뭐 키드네들을 무효완 시킨대 무효완 시킨대 출바드 키드네들을 무효완 시킨대 뭐 무효완 시킨대 아니 철수가 무효완 됐구만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두 번째 별픽 또 싸이온 노벨이었어요 원래 그때 저거 싸이온 저거 게임하는 거 보고 싸이온 벨 들어간 거야 어? 이게 질이야 ㅅ발 새키야 어떻게 별픽이 ㅅ발 갑자기 바뀌어 개새끼야 니가 싸이온 또 뭐 저기 그 무효완 시킬 수 있다면 무효완 시킬 수 있다면 으악 아우 나 저새끼 아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여러분들 저새끼 뭐가 돼야 이렇게 다 같이 아 저새끼 달라지는 거 맞아? 어? 아니 저새끼 필때 달라지는 거 맞냐고 아니 왜 그래서 왜 그래 무효완이야 ㅅ발 새끼 저거 아니 그러고 젠스 아니 그러고 별픽도 말했잖아 피오라 잡았을 때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 사이드게임 하는 거네? 사이드게임 하는 거네? 사이드게임 하는 거네? 사이드게임 하는 거네? ㅅ발 피오라 맨날 한타하고 ㅅ발 그리고 한타고 ㅅ같이 못해도 맨날 터지고 아 나 진짜 이해를 못하는데 진짜 아 니뱃살 뭐야 아 니뱃살 뭐야 아 니뱃살 뭐야 야 씨 방냐다 아 니뱃살 이패한테 개 똑같은 새끼 때문에 씨 방 사이드게임 하는 거나 아 니뱃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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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진짜 이해를 못하겠.. 뭐가겠어! 부여화가 된다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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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진짜 아따지가.. 아니 아따지가 너무.. 나 진짜.. 하.. 하.. 아.. 나 진짜.. 하.. 아니 뭐가 부여화가 된다는 거야! 씨.. 발견아! 하.. 씨.. 발.. 어제 뱀팽 여러분들이 있어야 했는데 3시간 동안 다 부여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씨.. 발 부여화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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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발..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말했죠? 스크린 때 제대로 안 하면 본선 때도 똑같다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그때 왜.. 내가 말했.. 여러분들 내가 말했잖아! 본선 가서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그만 던지라고! 그만 던지라고! 될 때 달라진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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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발.. 내가 궁 못 맞았어! 아니 궁 맞춰 속을 쳤어 이 개.. 씨.. 발견아! 하.. 아.. 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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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뭐가 갈라진다는 거야 이 말을 세 ты..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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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아... 가씨... 뭐가 얘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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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무효화되고 텔레때는 달라지고 개씨발 프로도 못해본 새끼들이 도대체 뭐... 텔레때 달라지는 거야 너희가 그게 엑스크림한테 최대한템 왜 맨날 자기 마음으로 해가지고 텔레때 달라진다는 거야 텔레때 왜 달라진다는 거야 제발 뭐가 달라졌는데 하아... 하아... 씨... 바이 새끼... 하아... 야 최윤이 형한테 전화해 저 새끼리랑 주먹이 운다 하아... 저 개같은 새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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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 아니 티피드백이 지크스를 안 찍혀서 존대 이게... 와... 씨... 하아... 하아... 아 너 디코드로 와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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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을 지켜야 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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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야 물 좀 줘봐 아니 전수찬 씨 예? 뭐가 무효화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아...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제 말은 뭐가 무효화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예 일단은 피오라가 사이드를 하기 위한 조건이 예 욕... 오브젝트 압박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브젝트 한타를 가졌잖아요 전령도 그렇고 삼룡 한타도 그렇고 이영 한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떠밀려 지는 거예요 그냥 하아... 만약에 오브젝트 한타를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우리가 용을 하나 먹고 사이드를 계속해서 용을 주는 판단을 해가지고 억지까지 까겠죠 전령 먹었잖아요 근데... 아니 전령을 먹... 아니 근데 그거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한타인데 교환이 난 거잖아요 그냥 아...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나 하빤데 어... 오빠 지금 시간 있어? 뭐? 지금 시간 있어? 지금 시간 있냐고? 나 방송 중인데 왜? 아... 방송 중인데 왜? 롤 CK 하자고? 예은병으로... 아니 저기요 예? 아니 그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못한 거는 이렐리한테 쏠케라 하신 것 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겠어요 누군데요?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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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저 티어한테 탓을 안 한다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티어 탓 하세요 저입니까? 아니 그니까 당신 때문에 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쉬운거지 당신은 그럼 누군데요 그러면? 누군데요? 말을 해보세요 누구냐구요? 아 알잖아요 미드요? 야 이 씨발 지끼야 예? 예? 하... 뭐... 뭐라고? 아니 말했잖아요 제가 이렐리아 성장 시키지 말라고 미드에서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잘 땄잖아요 무슨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가 아니 뭘 결과론적이에요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이렐리아랑 동성장 진다고 처음에 땄잖아요 우리가 나랑 봉준이랑 해가지고 내가 불러가지고 하... 봤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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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잖아요 수찬 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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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아니 아니... 이게 말이 안되는게 끝나고도 나는 탑 탓하고 있고 탑은 미드 탓하고 있고 이게 팀이 아니라 병신새끼들 모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탓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부터 계속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저는 리얼 팩트로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효화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무효화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뭘 무효화 된다는 건데 핀드레드가 당신이 핀드레드 무효화 시킨다면서요 그런데... 아 1세트 말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부터 합시다 자 그리고 싸이온 나오면 무효화 시킨다고 했는데 왜 싸이온 벤이 나온 겁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눈꽃이 계속 벤하래요 저는 싸이온 무효화 시키려고 했는데 하... 또 말 안들어주면 지랄구 뭐 지랄구 눈꽃이 들어오세요 하... 하... 여보세요? 아니 제가 싸이온 무효화 시키겠다고 어제 벤픽 그거 싸이온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싸이온이 벤이 들어간 겁니까? 전판 그거 믿었다가 킨드 무효화 됐어요 안 됐어요? 하... 그것부터 말해봐요 킨드 무효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킨드 무효화의 드립을 치실게 아니라 되지 알았죠? 그니까 킨드가 무효화가 안 됐잖아요 저는 거기서 싸이온 무효화까지 한 번 더 믿어야 돼요? 한 번 더 믿어야죠 팀인데 이게 팀이야? 어? 팀이라 믿어줬잖아요 줌바드 킨드레드 풀어줬잖아요 근데 당신들도 한몫지 동의는 했잖아요 탑배나랑 그래요 그래서 그 뭐야 그래서 싸이온 벤? 다 동의했잖아 우리 근데 싸이온 벤은 저는 근데 계속 제가 어제 3시간 동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전판 보면서 나는 바비 근데 결국은 바꿨잖아 전 해야돼 너희들이 해가지고 나도 오케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깐 오케이 싸이온 벤까지 하자 그니까 상대에서 싸이온 나오면 개 편하다니까 1렙 말고 저게 1렙이 아니라 2, 3렙까지도 다이브를 치고 있는데 너가 너 그래 너는 편할 수 있거든? 우리는 죽어놔 그냥 그래서 싸이온은 벤하는 게 맞아 구조적으로 제가 밑에 가면 되잖아요 싸이온 누가 잡을 건데 또 우리 또 뒤로 또 못 잡아가지고 저거 왜 이렇게 딱딱하냐 하면서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했다 또 이 말 할 거 아니야 하... 아니 아니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4점짜리 원딜을 안 지켜서 게임을 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저를 지켰어야 됐어요 그니까 제가 맞기 전에 당신 먼저 맞고 있었어야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동준씨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신 새끼손가락이 휜 거 아닌 이상 앞라인에 뚱뚱한 애들 다섯 명인데 어떻게 한 명도 못 맞춰요? 그니까 제... 그니까 제... 그니까 제 궁때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당신 궁 있으면은 한 명을 좀 썩은 게 가능하잖아 그게 하... 상대... 상대... 저기... 이를리아 템 못 봤어요? 닌탑인 거? 궁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그냥 그건 맞긴 해 아니 근데 핀뻘이 안 들어갔잖아 그니까 내가 궁 못 맞춰서 진 거다? 그니까 당신 궁 맞추면 내 피오라 궁 얻은 다음에 내 궁으로 터뜨리고 피읍존 생기면서 헌터가 이기는 각이 존나 많이 나왔어 그니까 내가 이 지분이 궁을 못 맞춰서 이 게임을 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니까 그건 아니... 그니까 아쉬운 거지 게임 지는 거야 그니까 1조를 했다 나도 1조를 했고 너도 1조를 했고 다 1조를 한 거야 눈꽃이든 저기 수찬이든 다 1조를 한 거야 그 하마가 시작이야 시작이야 그게 그니까 그니까 우리 팀은 너 궁 아니면 내 궁 아니면 쓰레쉬 그랩인데 네 그럼 제 궁이 맞췄으면 이 게임 이겼습니까? 모르는 거지 이기고 말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지 조금 더 쉽긴 했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궁을 한 번 더 맞춰서 남은 두 경기 2승 2패로 마감해서 아 네 하나 물어봅시다 경호의수를 노려보겠습니다 우리 2승 2패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잖아요 있지 경호의수는 있어 2승 2패하면 그럼 그 경호의수가 되기 위해서는 1등 팀이 연승을 다 0패로 끝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다음은 팀이 철구 팀이랑 에디 팀입니다 그치 한 팀은 무조건 4승 0패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한 두세 팀이 2승 2패로 말하면 뭐 전 팀 2승 2패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직 몰라 진짜로 근데 나는 하나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만식씨 뭐여 아니 뭐여는 당신 지금 너무 공격적인 말투에요 이 신발 새끼야 아니 뭐여 뭐여 와래요 뭐 왜요라고 하도 되고 왜 라고 해도 되는데 뭐여요 이 신발 새끼야 게임이 졌으니까 좋은 말은 안 나오죠 이 신발아 왜요 왜 신발 이렐리아 키우냐고요 저 착취에다가 헤르베스 가야되는데 저는 아 그랬잖아 개새끼야 처음에 잡았잖아 그리고 따졌잖아요 소류큘로즈 따있고 갱도 나가고 할 말했으니까 한거지 개새끼야 그거를 니는 신발 뭐 갑자기 뭐 바텀 이렐리아 1대나만 해볼게 아 신발 세네 조용 조용 개새끼들아 개새끼야 근데 애초에 거기까지 간거부터 문제라고요 개새끼야 그래서 내가 소류큘로 따졌다고 해서 이러냐는 못 맞대는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냐 그거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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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예? 저희 2승 2패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1조금 죽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예? 당신 조립해 조용히 개새끼야 어 오늘 잘했어 아니 당신 둘이 대때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해명 좀 해주세요 제발 이거 그냥 딱 말해줄게 그냥 눈꽃 시발새끼 잘못이야 눈꽃 시발새끼가 애초에 첫판에 원들 쳐가지고 첫판 지고 두 번째 세트도 기색 때문에 진 거라니까 저 병시같이 도구로 시발 첼린저를 뽑았으면 도구를 취할 것이지 비우시같이 새끼가 루시안으로 한 번 자른 것도 딱 한 번 박아서 40분 동안 시발새끼야 딱 말할게 뭐? 피오라 쳐 뽑고 전령 주고 타워 두 개 줬던 이렐라는 솔킬 따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사람 제끼야? 야 사람 제끼냐고 이렐로 다 이긴다며 용 다 주고 다 다 퍼줬더니 뭐? 솔킬 따윈? 아니 근데 그때 상황을 봤거든? 나 그때 상황을 봤거든? 야 이 짐승이 새끼야 사람 말하는 짐승이 새끼야 돈 차이가 100원 난다고 야 이 망나니 새끼야 돈 차이가 100원 난다고 야 이 중국이 새끼야 아니 그거를 해명을 해보세요 아니 아니 싸우지 말고 1승 2패를 해야 된다고 진 건 진 거고 여기서 포기할 거야? 여기서 포기할 거냐고 내가 볼 땐 전수찬 말파이트 시켜야 돼 아니 그리고 수찬아 왜? 너 대띠 잘해진다고 하는데 난 진짜 나 모르겠어 나 너 대띠 더 급해지는 거 같아 야 아니 일단은 나는 내가 한 번 나 내 반식대로 게임 안 했거든 1, 2세트 둘 다 난 내 반식대로 할 거야 한 반식대로 싱발새끼들아 야 니 반식대로 한 거야 니 반식대로 한 거야 엘리시틀아 내가 언제 한 거야 도대체 시가 언제 보여준 거야 야 너 1년기 때 니 돈다며 하더며 그거 니 반식대로 한 거지 너 대체 시가 언제 보여준 거야 야 공정 나이도 많은데 나 엣지 상더라 탑베인 꼽고 탑베인 꼽고 저 빈봉준 엘리스 해 아니 야 뭐 니 반식대로 한 돼 니 반식대로 한 거잖아 아 너 대체 언제 보여준 거야 저 시발새끼 빈봉준 엘리스 해 나 탑베인 하게 아니 너 오늘부터 엘리스 1스패 시발 아니 스크릴때 어 그 뭐야 김민기호랑 하는 이벤트전 때 보여줄게 이벤트전 끝나고 아니야 아니야 멸망전 끝나고 멸망전 때 보여줄게 본선 때 보여줄게 본선 1,2경기 끝나니까 3,4경기 때 보여줄게 에라이 너 어디 살아 개새끼야 너 미친새끼니 어? 아니 이 새끼 진짜 또라이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나 언제 보여주는 거야 개새끼야 어? 아니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아니 1,2경기 끝나니까 3,4경기 때 보여준대 3,4경기 때 자기 방식을 보여준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그니까 한마디 맞게 뭐 잭스판? 뭐 나 때문에 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 두 번째 키울 건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니까 그게 떠나서 우리 남은 이 경기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경기 이겨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할 때는 이게 질 게임이 아니고 다 알잖아 다섯 명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했어 그러니까 다섯 명 다 못한 건 맞는데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눈꽃이도 솔직히 막 엄청 베스트도 아니었고 봉쥬도 다 못했어 못하니까 진 거야 그냥 팀이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 뭐 우리가 오늘 했던 1,2경기? 네 방식대로 한 게 아니야? 난 내가 생각하는 건 거의 네 방식대로 한 거 같은데 1,2경기를? 진짜 네 방식대로 한 번 해볼래? 아니야 아니야 나 근데 할 말 있어 아니야 수찬이도 무슨 망나니같이 해야될 것 같다고 어필을 했는데 자꾸 한타를 자꾸 한타에 부르긴 했어 아니야 아니야 딱 말할게 내가 수찬이도 말했잖아 아니 시키 말라 아니 너 도달이 뭐 아니 도달이 니가 아니 부순바 아니 이 방식이 뭔데 씨말려나 아아아아악 봉쥬랑 심장 어아아아악 아 못해 이 방식이 뭔데 아아 봉쥬랑 진정해 아니 아니 근데 봉쥬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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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쥬랑 내 한마디 맡게 내 한마디 맡게 한마디 해도 되나 아 말해 뭐 그만해 아니 형 출근이랑 1점 촬영하는데 존나 못해놓고서는 왜 형 왜 이렇게 발작해 형 잘했어 하하 형 웃기긴 해 형 잘했냐고 제일 빡친 거 웃기긴 해 어? 앙 아니 형 억울해? 아니 수찬아 어 내가 지금 내가 잘했다 내가 억울하다 해서 너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 아니? 나도 못했건 인정하고 너가 지금 잭스 무효화랑 아 킨드레드 무효화랑 싸이온 무효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다음 판을 위해서 너가 뱀픽 때 아가리만 다쳤어도 내가 봤을 땐 이것보다 더 좋은 경기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나는 이게 싸이온 내가 살려도 된다라고 그래서 말을 했잖아 아 결국에 안목시동에 싸이온 밴도 했잖아 야 그거는 눈꼽혀주세 야 내가 들어봐 야 1경기 때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야 씨바 킨드레드 배도 졌잖아 이랬어? 안했잖아 그래서 말을 해서 둘이 오케이 해서 나도 밝잖아 근데 그거는 킨드레드 상관이 아니야 킨드레드 궁업수대 우리 한따랑 한 번도 안했다고 아니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그게 근데 내가 뭐라 했냐고 너는 왜 지금 가지고 그러냐고 너가 안목적 동의해 넌 알았어 그럼 다음 판을 준비하자 좋았다 좋았다 그래 2승 2패로 가자고 그러면은 4승 0패 철구팀 아니면 에디팀 두 팀 한번 해줘야 돼 아니 수찬아 난 난 난 말할게 너 대회 때 더 못해지는 것 같아 아니 아니 너가 일단 콜 자체가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콜도 개 병신같은 콜만 해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살다살다 대회 중에 오면 죽을게 라는 콜을 또 두번 들었어 이 씨발녀나 이게 어떻게 팀이야 이 개새끼야 아니 아니 봄 될게 오면 죽을게 나 어떻게 콜이야 숫잖아 근데 내가 오면 죽을게 해서 상대 정글 편을 두번에 빼주고 한번도 안 당해줬지 아 그래 너무 그래서 초반에 너무 잘했잖아 너 보고 못했대? 너 때문에 초반에 완전히 그냥 이쁜 분위기로 이렇게 됐어 진짜로 이쁜 분위기로 내가 너 탓을 하던게 아니라 제발 다음 2승을 위해서 발전적인 피드백을 하자고 발전적인 피드백을 발전적인 피드백을 어? 아 근데 나 진짜 밴빅 나한테 맡겨봐 눈고사 어차피 지금 내가 다음판 밴빅을 해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잖아 너한테 어차피 화살 안 가 나한테 가 아니 화살 이런게 아니야 난 이기고 싶어 첫번째 때 또 너가 해서 망했잖아 저번째 언제 내가 뭐 했는데 시발년아 너가 말도 안하고 구부백 해가지고 구부밴 해가지고 애들 다 당황했잖아 언제시 언제 그니까 이상호 팀이랑 할 때 구부밴 갑자기 해가지고 내 중저트 다같이 수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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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첫번째 경기 팬픽 때 우리가 마지막에 파이크였는데 저쪽이 파이크 밴해줘서 갑자기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지 근데 너 갑자기 급우 갑자기 바로 밴 눌렀지 근데 그거는 어디에 계속 말했었잖아 그 메모장에서 그게 빠지면은 그 다음 턴은 급우인 거라고 그리고 밴빅도 빨리 알아맨 수찬아 아니지 빨리하는 거 맞는데 파이크가 우리가 밴이었잖아 우리가 파이크 밴하려고 했잖아 근데 상대가 파이크를 밴을 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 파이크 밴했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우 바로 밴 했잖아 맞잖아 이게 아니야? 수찬아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아니 아니 어제 메모장에서 밴 카드가 빠지면은 급우가 하는 것도 오케이를 했고 밴 밴을 빨리하라는 것도 오케이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수찬아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밴픽에서 파이크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밴을 파이크를 안 썼는데 그러면 다른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왜 바뀌어진 걸까? 어? 우리가 파이크 우리가 파이크 밴이었는데 상대가 파이크를 밴했잖아 단톡에서 리신 리달리 그분은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다고 그거 그래 그거 세 개다 밴 안 하잖아 오 아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급우 자리에 뭐 다른 걸 넣어도 바뀌었어?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그냥 아 그래 말 아니 우리가 고민하다가 대화를 나눈다가 급우를 밴할 순 있어 근데 우리의 이 대화에선 이미 그 너가 그냥 그레이브즈를 밴했잖아 그냥 혼자 스스로 어? 중국식으로 했다 이거지 우리는 단톡에서 얘기할 때 파이크가 밴딩했을 때 가정을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너 혼자 그냥 급우를 밴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 왜냐 분위기 십찬 나니까 그래서 만신다 어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자라고 했잖아 맞지? 어? 거기서 넘어가자 넘어가자 했잖아 수차나 너 몇 살이야 왜 마이키를 못 알아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마이키를 못 알아들어 개새끼야 아니 우리가 파이크 밴 하려고 했는데 파이크가 저쪽에서 밴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잖아 근데 왜 그때 그분 밴을 놓고서 그분 밴 안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해 왜 그래 개새끼야 왜 왜 그러냐고 말을 들어줘야지 자 자 봐봐 수차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잘 닮아서 따지자 이게 아니야 오늘 두 번째 남은 거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 팬분들 응원해주고 우리 존나 열심히 했지 이승이 피하면 그래도 어느 전에 변수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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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픽 때 니 혼자 하지 말라고 매번 말했어 개새끼야 이거만 다섯 번 말했는데 왜 본선에서도 시발 팬픽을 이 반대로 해 아 나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수차나 왜 맨날 때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 아 시발년아 뭐가 달라지는데 다 똑같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잖아 팬픽부터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수차나 왜 그러는데 진짜 수차나 미안해 아 수차나 진짜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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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미안해 랜픽은 그래서 두 번째 랜픽은 잘했잖아 미안해 하 하 하 우리 대 아직 안 졌어 어 어 우리 대 아직 안 졌어 알겠지 2승 하면 돼 2승 2패로 아직 안 졌다 알겠지 어 배 맞다 할 수 있어 우리 우리 2패지만 할 수 있어 알겠지 어 포기하지마 수차나 너 탓하는 게 아니야 우린 너 탓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포기 안 해 그래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고 우리 2승 2패 하면 돼 알겠지 알겠지 이거의 모든 잘못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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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고마워 시발 나가 고마워 고마워 이 새끼야 너는 오늘 앓아리 닫히고 있어라 안 되겠다 빨리 어 파닥 좀 봐라 워우 영감님 쓰러지겠다 야 파닥 파닥 고마워 고마워 무조건 출간 고마워 부 저녁